그리고 4908님이 공찬오빠 감기 걸려서 비안담 종영소감을 말 못했잖아요. 종영소감 지금 말해줄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성공적으로 드라마가 끝이 났습니다. 축하 축하! 근데 정말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보통 체력이 안 돼가지고 아침까지는 드라마를 이어서 못 보는데 보통 한 4시 정도에 자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아침까지 딱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종영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일단은 몸은 다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소감은 정말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준비하는 동안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나 많은 팬분들께서 사랑과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또 묻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어서 또 끝난 마음은 아닙니다. 아니 드라마가 순위 2위로 끝났죠. 맞습니다. 2위도 굉장히 자랑스러거든요. 엄청 나오죠. 거기 쟁쟁한 드라마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정도 종영됐으면 차서환 씨하고는 화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촬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찍고 갔었어야 됐는데 들어서 못해가지고 아쉬워 아쉬워. 형이 이제 제대하면 그때 또 같이 시간 맞춰서 열심히 촬영을. 미리 좀 촬영을 했었으면 지금 공개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요. 좀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